공부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문제를 먼저 풀고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출제됐는지를 보고 잘 모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본문 찾아가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24번, 25번, 26번도 출제된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24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24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는 틀린 거죠.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이거 뭐겠어요? 완전 탄력적 맞죠?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완전 탄력적이고요. 다음에 대체제 존재의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가격 탄력성은 커지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은 커지잖아요. 이건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가격 변화에 비해 수량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번은 3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이건 다 가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25번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26번을 좀 볼까요?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건 아까 1, 2, 3, 4, 5, 6, 7, 8에 뭐예요? 5번이죠. 5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했잖아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 5번 맞나요? 거래량은 당연히 증가.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됐나요? 지금 의사소통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1, 2, 3, 4, 5, 6, 7, 8에 5가 뭔지 의사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에 또 완전 탄력도 또 나왔네요. 완전 탄력이 뭐예요? 수평. 수평이면 뭐가 변함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균형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균형 가격 변하지 않고 말 있죠. 그 다음을 확인하면 되죠. 공급이 증가니까 거래량 증가죠. 네. 그렇게. 다음에 3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 변화는 수요량 변화예요. 수요 변화예요. 수요량 변화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의 이동 맞죠. 선이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겠죠.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가격이 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탄력적일수록이란 얘기는 더 완만할수록이란 얘기잖아요. 틀렸죠. 완만할수록은 가격이 덜 변하는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해야 돼요. 4번이 틀린 거죠. 이제 비가 더 이게. 지금 이 4번 지문이 비가 더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다음에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맞죠. 이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25번에 3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비가 더거든요. 25번에 3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 맞죠. 이것도 비가 더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더가 판단하기가 제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은. 됐죠. 넘어가시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27번에도 1번 지문 보세요. 27번에 1번 지문.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이잖아요. 탄력적일수록은 완만할수록이죠. 그러면 가격이 더 크게요 더 적게요. 비가 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탄력적인데 가 더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적게 변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지금 정답 지문이 두 번 나왔죠. 앞에는 오른 지문으로 나왔고 지금 26번 27번에서는 25번 27번에서인가요. 26번 27번인가요. 여기는 정답 지문으로 나왔죠. 이게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뒤에 정책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탄력성과 관련해서. 그럼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28번 29번 30번 28번 29번까지 그나마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고 28번은 계산이 완전히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28, 29, 30, 31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28, 29, 30, 31번까지는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보세요. 28번은 어떻게 되었어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인가요.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 B 부동산 수요는 B 수요는 몇 프로? 10% 증가요 감소해요. 증가. 이렇게 이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C 수요는 어떻게 돼요? 5% 감소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정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예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소득 얘기가 없죠. 소득 얘기가 있어요.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아시겠죠? 여기 지금 A 재화 수요량이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딱 짝지면 뭐예요? 가격 탄력성. 같은 재화는 무슨 탄력성? 같은 재화는 가격 탄력성. 서로 다른 재화는 교차 탄력성. 소득이 나오면 소득 탄력성. 지금 소득 얘기가 없잖아요. 소득 탄력성 아니고 서로 다른 재화죠. 서로 다른 재화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방향이 어때요? 같죠? 뭐예요 이건? 대가비 비례 같은 방향 대체제 반대방향이죠. 이건 뭐예요? 보안제 됐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인지 반대방향인지만 보고 지금 재화의 성격을 묻는 거예요. A와 B A와 C 간의 관계는 묻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아니고 방향만 보라는 얘기예요. 방향만 맞나요? 그런데 29번은 어떻게 돼 있어요? 29번은 A, B, C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쉬운데 29번은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 소형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줄여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몇 프로 올라갔어요? 10% 올라갔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이게 같단 말이에요. 이게 같아요.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이 몇 프로? 5% 5% 감소이 같죠? 지금 이게 여기가 같잖아요. 같으면 무슨 탄력성? 같으면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같으면 같은 재화는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오피스텔 수요가 오피스텔 수요가 몇 프로? 7% 올라갔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탄력성은 같은 걸로 짝짓기 해야 된다고요. 같은 걸로. 얘는 10% 플러스 얘는 5% 마이너스 마이너스 근데 가격 탄력성은 뭐를 씌워요?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게 분모죠? 가격이 10%고 수요량이 마이너스 5%고 절대값을 씌우니까 0.5죠? 뭐예요?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잖아. 지금 이게 1보다 작으면 뭐예요? 비탄력적 아닌가요? 가격 탄력성과 뭐를 물어요? 니은은 뭘 묻고 있어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를 묻고 있잖아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여기가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서로 다른 재화잖아요. 서로 다른 재화 교차 탄력성이 양수예요. 같은 방향이니까 양수. 무슨 재? 대체제. 됐나요? 반대 방향이면 무슨 재? 보완재인데 여기가 지금 다른 재화니까 보완재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재화잖아. 같은 재화에서는 항상 반대. 이게 이때는 이걸 보완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은 재화니까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반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매뉴얼을 정리를 뒤죽박죽이 되면 이게 풀기 힘들잖아요. 문제가 나올 때 같은 재화냐 다른 재화냐 이렇게 봐야 돼요. 같은 재화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같은 재화에서는 항상 방향이 어때요? 항상 방향은 반대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오잖아요. 항상 마이너스 나오니까. 그런데 다른 재화에서는 다른 재화로 넘어가서는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재 이렇게 다른 재화로 넘어갔잖아요. A와 B A와 C 다른 재화니까 이거는 대체제 보완재로 가는데 같은 재화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재화에서는 항상 가격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수요법칙에 따라서 됐나요? 같은 재화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는 교차 탄력성. 대체제 보완재. 그러니까 매뉴얼을 그렇게 딱 정의 항상 그 순서를 정의해 놔야 돼요. 이게 같은 재화냐 다른 재화냐 소득이 나왔냐 같은 재화에서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이 나오면 소득 탄력성 거기에서는 양수면 정상재 음수면 열등재 이렇게 간다고요. 됐죠? 그럼 넘어가시면 그러니까 30번 31번은 같은 유행의 문제예요. 지금 거기 전부 다 무슨 식으로 나왔어요? 대체제 보완재 무슨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 연습해보셔도 되겠죠? 여러분한테 연습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32번은요. 32번은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5% 하락하였는데 수요량이 7% 증가했다면 이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묻고 있죠. 그럼 며칠까요? 며칠까요? 지금 이거 계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는 건가요? 가격 변화율 분의 무슨 변화율? 수요량 변화를 하잖아요. 분모가 5%에 7%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모가 몇 프로? 분모가 5%잖아요. 분자는 그럼 5분의 7이 그러면 1보다는 일단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찍어도 찍어도 3, 4, 5가 나오겠네. 됐나요? 1.4, 1.4 이런 5분의 7이 암산으로 안 되는 수준이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제 생각만 해서 제 생각만 해서 이게요. 이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었는가 하면 30%, 15% 나왔어요. 분모가 15%, 분자가 30% 이거는 설마 암산되겠지? 탄력성이 2예요. 그건 너무 쉽지 그거는 조금 난이도 높여서 낸 게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33번을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많이는 풀 수는 없는데요. 이 정도는 이제 해볼게요. 다음 중 괄호 안이 올바르게 묶인 것은 하고 있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중간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탄력성임 이렇게 돼 있죠. 중간점에 초점을 맞추고요. 중간점 중간점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중간점을 이용하라 이 소리는 중간점을 분모로 쓰세요 이 뜻이에요. 중간점을 분모로 쓰세요. 우리가 퍼센트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이 퍼센트 썼잖아요. 지금 방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뭐를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퍼센트를 알려줬잖아요. 그 앞에 문제들은 근데 여기서는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요?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변하나요? 근데 수요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요? 108 제곱미터에서 92 제곱미터로 변하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출발하는 점을 원칙으로 삼아요. 9만원 투자해서 11만원 됐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다? 라고 할 때 원래 최초값을 분모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 다음에 변화된 크기가 얼마 늘었어요? 2만원 늘었죠. 그럼 9분의 2 하면 이제 계산기 두드리면 이제 퍼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최초값 기준이죠. 특별한 응급이 없을 때는 뭘 기준으로 해요? 최초값 기준으로 해요. 그 소리에는 뭐예요? 최초값을 뭐로 하라? 최초값을 분모로 하라 이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9만원 투자해서 11만원 됐으면 원금 9만원에 2만원 수익 이렇게 해서 퍼센트 계산하잖아요. 근데 최후값, 최종값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11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9분의 2와 11분의 2는 같은 값이 아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가 저쪽으로 갈 때가 다르잖아요. 불편하다고요. 값이 다른 값이 되니까. 그래서 중간값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값을 얘기하면 장점이 중간값 몇이 여기에? 10이죠. 특별한 게 아니라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100이죠.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면 이쪽이든 이쪽이든 거리가 어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간값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중간값을 분모로 하면 자 보세요. 이걸 분모로 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얼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10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값을 100으로 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얼마 떨어져 있어요. 8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10분의 1 몇 프로? 0.1이니까 10% 100분의 8은 몇 프로? 8%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를 계산할 때.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퍼센트 계산하는 원리가 뭐예요? 항상 분모의 원래 값을 놓고 변화된 크기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분모로 쓰는 것을 다만 중간값으로 하세요. 그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출제가 되든 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뭘 기준으로 하고 최초값을 분모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라 그러면 중간값을 분모로 쓰면 되는 거고 중간값을 찾아가서 분모 쓰고 변화된 크기 쓰면 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분모 이게 분자잖아요. 가격 변화하는 게 분모. 이게 분자. 그럼 10분의 8이니까 뭐예요? 0.8이고 비탄력적 되는 거죠. 됐나요? 됐습니까? 자 34번은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요. 3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34번과 같은 게 두 개가 결합된 문제가 35번이에요. 그런데 36번과 37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혼자 프로 해설보고 안 되면 해설보고 안 되면 제가 납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납득시킬 수도 있는데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36번 37번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35번까지는 할만해요. 제가 34번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35번은 34번 같은 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34번 같은 것이 34번이 문제가 뭐예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오피스텔 가격이 몇 프로 인상됐어요? 4% 인상됐죠? 4% 올랐어요. 자 그랬더니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몇이다? 2에요. 여기는 탄력성을 알려줬죠? 맞나요? 그랬을 때 뭘 묻고 있어요? 수요량 변화를 묻고 있죠? 이걸 묻고 있어요. 자 보세요. 원래 처음부터 제가 이 탄력성 개념을 뭐라고 했어요? 이 2라는 숫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다?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다. 늘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숫자 2의 의미는 이 숫자 2의 의미는 수량이 이만큼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잖아요. 1을 기준으로 이 소리에는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뭐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한다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뒤에 배자만 붙여주면 돼요. 배자 몇 배 변한다? 두 배 변한다. 뭐에 두 배? 가격의 두 배 수량이 수량이 가격의 두 배 그 소리는 가격이 4% 변하면 얘는 그 두 배인 몇 프로? 오! 곱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만 탄력성 개념을 알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이거를 계산 문제라고 어렵다고 안 풀면 제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풀 거죠? 뭐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만 하라고 곱하기 그럼 4, 2, 8 여기서 조심하면 돼. 여기서 여기서 조심하지마. 가격이 올랐죠. 가격이 올랐으면 수량은 내려가요 올라가요? 가격이 올랐으면 수량이 이것만 끝에 조심하면 돼.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곱하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방향만 조심하고 됐나요? 자 근데 35번은 저기는 거기는 뭐와 뭐가 다 있어요. 가격 탄력성도 제시가 돼 있고 0. 몇 치예요? 가격 탄력성이 0.9고 소득 탄력성은 0.5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뭔 소리예요? 가격 탄력성이 0.9라는 얘기예요. 0.9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고 소득 탄력성 0.5 이 소리는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의 0.5배? 소득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하고 여기는 가격의 0.9배만큼 수량이 변하니까 여기 곱하기 가격 변하는 거 하고 여기 곱하기 소득 변하는 거 하면 여기 수량 변화가 나오겠죠? 나와요? 안 나와요? 곱하기만 하면 나온다고 이 전체 변화를 묻는 거라고 됐어요? 됐냐고요? 0.2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변화된 크기와 이쪽에서 변화된 크기를 결합시키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플러스 더 증폭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여기서도 다 마이너스가 되고 혹시나 여기서는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플러스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제 36번, 37번은 패스하고 넘어가시고요. 38번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참고로 보세요. 이런 문제는 어쩌다 한 번 나올까 하는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경기 변동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럼 보세요. 결국 지금 탄력성에서 과위 대부분 문제 다 다뤘어요. 과위 대부분 다 다뤄는데 어떤 문제들이 처음에 출제됐어요. 아까 탄력성 개념에 관한 거 있었죠. 완전 탄력적이면 어떻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어떻고 그리고 균형의 이동 나왔잖아요.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균형 이동할 때 뭐가 변함이 없다. 균형 가격의 변함이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균형 수량이 거래량이 변함이 없다. 이런 건 나왔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놀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이게 응용에 대한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탄력성 크기 결정률이 나왔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크고 대체제가 많이 있을수록 탄력성이 크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크고 계속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도라고 그랬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고요. 결국은 우리는 문제 맞출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형태의 주제들이 자꾸 나오면 그런 형태의 주제들에 대해서 준비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계산 문제로 넘어와서는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 퍼센트 주면 그냥 퍼센트 주면 그 재화의 가격 하면 가격 탄력성 되는 거에요. 같은 재화면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면 교차 탄력성. 양수문 대체제, 음수면 보완제. 소득 얘기가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마지막으로 이거 수량 변화를 묻는 문제. 수량 변화를 묻는 문제는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곱하기 하고 방향만 정해주면 되는 거에요. 이거보다 더 난이도 높은 거는 패스. 이 정도까지 하면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에서 두 문제 빼고 다 풀어요. 아까 그 두 문제 빼고. 아까 그 두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요. 그럼 뭐 열 문제 중에 두 문제 빼고 다 풀리는데 할 만한 거죠. 계산 문제도. 이제 경기 변동 들어가겠습니다. 경기 변동 39번 보시면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난다. 순환 변동도 있고 추세 변동 이게 장기 변동이죠. 계절 변동도 있고 무작위 변동도 있죠. 맞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이게 일반 경기에서나 부동산 경기에서나 상승,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겁니다. 3번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이 말도 안 돼요. 틀렸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 국면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화항, 후퇴불항 등 4개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가능한 얘기고요.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고요. 다음에 40번 별로 어렵지 않죠.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성을 보일 수 있죠. 똑같은 서울이라 해도 이 지역은 저축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경기 변동은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하죠. 건축 착공량은 공급지표라고 하고 거래량은 수요지표라고 하죠. 착공량은 무슨 지표? 공급지표 거래량은 수요지표. 그러면 가격 변동은 뭐라 해요. 그건 보조지표라고 해요. 가격 변동은. 가격 변동은 보조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만 보고 경기 변동을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 열병기에는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 똑같지 않아요 지금. 39번에 3번과 40번에 3번은 같은 말이죠. 지금 20회 때 출제되고 29회 때 출제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다른데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답이 똑같은 적도 있어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이 세 줄이나 되는 지문이 세 줄이나 되는 지문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거는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소리는 기출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출제위원들이 기출문제를 보고서 어느 정도는 과거의 거를 참고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늘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경우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직전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하한의 의미가 있죠. 맞고요.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41번도 보겠습니다.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맞죠? 지금 그건 39번의 1번과 같은 말이잖아요. 다음에 2번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철회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맞고요. 다음에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절 변동에 속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상향시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이 아닌 밑이 하한이죠. 이건 정답 지문이 됐네요. 4번. 앞에 나왔던 거죠. 40번의 4번 지문과 같은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상향시장에서는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2번도 볼까요.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회복기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시기는 상, 도, 하, 수. 누가 주도하는 시장이에요. 매도자죠. 매도자. 그러면 1번, 2번, 5번 중에 있죠. 그 다음에 B에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올라가는 시기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죠. 증가하면 1번, 2번, 5번 중에 1번, 5번이 증가죠. 그럼 C는 뭐예요? 공실률은. 공실률은 감소하겠죠. 올라가는 시기니까. 그럼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1번 A 매도자 주도시장. 맞잖아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증가하잖아요. C의 공실률. C의 공실률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회복할 때는 공실율이 줄어들잖아요. 회복기만 보라고요. 회복기만. 다른 거 보지 말고. 회복기만 보라고요. 회복기. 회복기 A의 매도자 주도시장이잖아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회복할 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공실률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1번이 매도자 증가 감소 다 짝이 맞잖아요. 매도자 증가 감소 다 짝이 맞은 건 지금 1번밖에 없잖아요. 맞잖아요. D는 매수자 주도시장이고. 그렇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ABC가 많아서 다 볼 필요 없죠. 그냥 한쪽만 보면 되지. 만약에 그렇게 출제를 안 했다면 그건 출제 오류가 될 건데. 그렇죠? 다음에 43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회상 후하 네 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맞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 허가 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나요, 크나요? 진폭이 크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등의 모습이 보이고요. 상향 국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가 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선이 된 경향이 있고 못됐고요. 그럼 44번도 마찬가지이겠네요. 43번 확인해 볼까요? 틀린 것. 1번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잖아요. 상승, 하강,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상향 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또 나왔네. 그러면 올라가는 거니까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죠. 2번 또 정답이네요. 그렇죠? 2번 정답이죠. 그 다음에 회복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니까 직전 국면 조점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하한. 올라가니까 하한의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후퇴시장은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건 직전 국면 정점의 거래 사례는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이고요. 하향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거니까 과거 국면 사례가 거래 사례가 상한의 의미가 있죠. 됐습니다. 45번과 44번의 차이는 45번의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시기나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시기에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후퇴하는 시기나 아니면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시기에는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아요. 기준 가격이라는 말을 안 써도 괜찮고 지금 44번처럼 45번처럼 써도 괜찮고요. 45번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넘어가시면 4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양성을 보일 수 있다. 이거 앞에 나왔던 거 아닌가요? 앞에서 했었죠? 지금 이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는 40번의 1번 지문에 있어요. 40번의 1번 40번의 1번 지문이 작년 지문이에요. 그런데 46번의 1번 지문은 올해 됐죠? 20일에 40번의 1번이나 46번의 1번이 어떻습니까? 거의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건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죠. 표현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총부채생환비율 오늘 했죠? DTI 오늘 했잖아요. DTI 이거는 뭐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하는 한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연소득이 6천만 원인데 이 6천만 원 중에서 40%만큼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도록 한도를 정하겠다 했잖아요. 그 DTI 규제예요. 그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 뭐예요? 완화 이걸 더 올려주는 거죠. 50% 60%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완화하니까 주택거래가 증가했어요. 이런 것들은 경기 변동 요인 중 불규칙 변동 요인에 속하죠. 정부 정책 변화 같은 이런 것들은 불규칙 변동이에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관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이죠. 당연한 얘기고.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거래 건수 증가는 추세 변동이에요. 말도 안 되죠. 봄 가을 나오면 무슨 변동이에요. 계절 변동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출제하는데 합격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쪽은 틀리더라도 이런 걸 맞춰야죠. 이런 게 최소 20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운 거를 패스하고 이런 게 뒤에 40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뒤에 40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데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일단 끝까지 읽어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어느 정도만 수업 들은 분들은 다 반 정도는 깔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에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과 부동산 거래량 등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아까 이거 나왔잖아요. 착공량은 공급 지표 거래량은 수요 지표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 해서 나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로도 공부가 되죠. 계속 반복되니까 그다음에 47번부터 50번까지는 이게 52번까지가 전부 다예요. 47번부터 52번까지가 전부 다 거미지 모형이에요. 거미지 모형이 너무 축제가 많이 돼서 47번부터 52번까지가 7, 8, 9, 10, 1 6문제가 근데 51번 52번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패스 해설보고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47에서부터 50까지 7, 8, 9, 10 이것만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51번 52번은 패스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게 거미지 모형에서 지금 47에서 52번까지 질문하고 있는 게 전부 다 수렴형이 뭐냐 발산형이 뭐냐 이거 따지는 거요. 수렴형이다 발산형 이거 따지는 거요. 근데 수렴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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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탄이 공탄보다 더 커야 되죠. 그래서 수탄수 하자요. 수탄수 발산형은 공탄이 더 큰 거죠.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수탄보다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자 근데 이렇게 탄력성으로 기억하면 우리는 더 쉬운데 문제에서 기울기로 줄 때 그때는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그때는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판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공탄발로 외우고 있는데 수요곡선의 기울기로 문제에서 주면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꾸고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으로 바꿔서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돌려야 발산형이 된다. 몇 번 연습해보면 돼요. 47번부터 볼게요. 47번은 다 탄력성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간단해요. 탄력성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뭐로만 판단하면 돼요. 수탄수 공탄발로 하면 되죠. A 부동산의 경우는 수탄이 더 커요 공탄이 더 커요 A는 수탄이 더 크니까 무슨 수렴형 B는 뭐가 더 커요 공탄이 더 크니까 무슨 발산형 그런데 48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에서는 탄력성으로 묶고 있고 B에서는 기울기 절대값으로 묶고 있죠. 지금 수렴한 모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수렴형이 되려면 수탄수잖아요. 수탄 A는 어느 쪽이 더 크도록 돼 있어야 돼요. 수요 탄력성 쪽이 더 크도록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밑에는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으로 묶고 있잖아요. 그때는 부동호 방향이 오른쪽이 더 크도록 그려져야 되겠죠. 맞나요? 몇 번? 3번이죠. 3번. 그런데 49번은 전부 다 기울기로 줬죠. 49번은 A나 B나 전부 다 기울기로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49번 A 부동산 A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구해야 되죠. 몇 이에요? 그거를 절대값 하면 0.3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구해야 되죠. 몇 이에요? 0.7 이죠. 누가 더 커요? 공기절이 더 크죠? 그런데 공기절이 더 큰데 우리는 수탄수 공탄발로 외우고 있잖아요. 수탄수 공탄발로 외우고 있는데 탄력성으로 돌리면 누가 더 탄력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요? 이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부동호 방향이 맞나요?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라고요? 번역하라고요. 바꾸니까 이렇게 됐죠? 누가 더 커요? 수탄수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하면 된다. 판단할 때는 늘 이쪽으로 와서 판단하라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줘도 이렇게 와서 판단하라고요. 그럼 됐고 밑에 거는 별것도 아니잖아요. 밑에 거는 절대값이 같으니까 무슨 형? 순한형 끝나는 거고 다음에 마지막 50번 51번은 여러분이 51번 52번은 해살보고 되는 분들만 하고 아시겠죠? 50번은 ABC 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여기도 지금 멀어졌어요. 기울기로 줬잖아요. A나 B나 C나 모두 기울기 줬죠? 네? 그럼 A시장에 수요곡선 기울기가 매치예요? 절대값으로 바꾸면 매치예요? 절대값으로 바꾸면 0.8 0.6 수기절이 더 크죠? 그럼 탄력선으로 바꾸면 누구 탄력선이 더 크다? 기울기 절대값은 수요가 더 크다면 탄력선으로 반대로 누가 더 크다? 공탄이 더 크다? 이렇게 반대로 수기절이 지금 더 크게 나와있잖아요. 공기절보다 수기절이 더 크다. 우리는 판단할 때는 항상 어디로 돌려서 판단한다? 탄력선으로 돌려 돌아가서 판단한다고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곡선이 기울기 절대값보다 크잖아요. 그런데 탄력선은 누가 더 탄력적이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반대로 돌려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무슨형? 발산형 공탄발 그럼 B시장은 순환형이고 C시장은 C는 수기절이 몇 치예요? C시장은 수기절이 0.6 0.6 이잖아요. 수기절이 0.6 공기절이 1.2 공기절이 얘가 더 크죠? 그럼 탄력성으로는 수탄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수탄수 수렴형 됐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경기 변동에서 51번 52번 빼고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간 빨리 지나가고 앞에 수요 공급에서 탄력성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쓰고 됐나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할 분량은 다 한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시작론 들어가서 중간에 진도 나간 대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입지론하고 지대론 이거 다 건너뛰고 시작론 앞부분하고 바로 정책론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리 좀 풀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풀어오실 수 있다면 이걸 푸실 때 한 80문제 분량이 돼요. 한 번 진도 나가는 게 80문제 분량 되는데 이걸 다 풀기가 어려우면 홀수본 먼저 풀고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짝수본도 더 풀고 나는 정시간이 없으면 3배수로 풀든가 아니면 더 시간이 없으면 4배수로 풀든가 그렇게 해서 더 시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풀어보시면 더 낫겠죠. 그리고 푸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질문을 하시면 그 부분은 해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드릴 테니까 미리 좀 연락을 주십시오. 이건 좀 더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